국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산시장 후보로 나선 국민의힘 박형준 후보의 성추액 조작 사건이 터졌습니다 부산의 한 지역 언론 보도에 의하면 2012년 총선 당시 새누리당 후보로 출마했던 유재중 후보의 성추문을 폭로한 여성이 폭로 직전에 박형준 당시 무소속 후보로부터 5천만원의 현금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번 비리는 참으로 박형준 후보가 비리종합선물세트의 완성판이라는 것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2012년 당시 총선에서 부산수연구 후보로 맞붙은 두 후보의 대결은 박형준 후보의 새누리당 경선 불복에 따른 것입니다 유재중 전두원과 성추문이 있었다고 폭로했던 이 여성은 박형준 후보로부터 거액의 권뿐을 낳고 박형준 후보의 당선을 둘 목적으로 유재중 보호와의 성추문을 폭로한 것입니다 더욱이 이 여성이 투사를 작성한 공건은 박형준 후보의 선거삼을 실었으며 투사를 작성할 당시에는 곁에 앉아있던 박형준 후보가 여성의 손을 잡고 상심이 크겠다는 바람까지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부산시민 여러분 이렇게 비리투성인 박형준을 뽑는다는 것은 결국 박형준에 대한 모든 비리를 덮어주겠다는 것이며 부산시장 박형준이 부산을 상대로 엄청난 부정부패를 처질러도 눈감아 주겠다는 것과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다만 부산에서도 희망의 기운이 엿보입니다 최근의 여론조사에 의하면 부산의 30대는 50% 이상이 김영춘 후보를 지지한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30대를 바닥민심으로 삼아 대역전의 발판이 만들어지기를 간절히 기대해 봅니다 이제 박형준 후보가 당선되면 안 되는 다섯 가지 이유를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그는 조강지철을 벌인 배신자입니다 21세기 다양한 가족의 형태에서 살고 있는 요즘 다분히 시대착오적인 발언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과거 조선시대 칠거지약이라 하여 부인을 쫓아낼 수 있는 일곱 가지 항목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난하고 어려운 시절을 함께 보낸 부인과는 끝까지 의리를 지켜야 한다는 규율이 있었던 것입니다 즉 조강지철을 버리면 안 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는 같은 운동권 출시했던 전 부인을 저버리고 재산 많고 집안 좋은 사람과 지원을 했습니다 전 부인은 그가 동아대 교수가 되기까지 헌신적인 뒷바라지를 한 인물입니다 박형준이 결혼생활에 충실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가 출마할 때마다 그의 전처는 공천 반대 1인 시위를 하기도 했습니다 둘째, 그의 부동산 비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는 분양 당시 17대 1의 경쟁력을 보이며 엄청난 인기를 누린 부산 해운대의 아파트를 두 채나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분양 다음 날부터 몇 천만 원대의 프레미엄부터 거래된 LCT 112평의 노예할청을 단돈 500만 원과 700만 원의 웃돈을 얹혀 사들였습니다 현재도 부산에서는 이영복 LCT 회장으로부터 선물을 받았다는 소문이 파다합니다 LCT 정면의 조정진 18억짜리 철골 구조물을 무려 18억이나 들여 설치했는데 납품 당사자가 바로 그의 아내가 운영하는 조연화랑입니다 또한 부산 해운대에서는 10억짜리 럭셔리 빌라도 조연화랑 명의로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박형준은 부산 기장군에 있는 베이비사이드 골프크랍 회원권을 보유하고 있으며 가족 명의로 된 1500평짜리 기장군 소재 토지도 부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4년 전에 지은 건축물을 미등기 상태로 부유하고 있다고 언론에 알려지자 급히 후보자 재산 등록에 포함한 것도 최근의 일입니다 경주시 유등에 있는 그의 호화굴별장은 아방궁을 방북해하는 구조물로 조성되어 있습니다 자신의 경주 별장에 온갖 미술작품과 골통품을 새벽 3시에 운송했다는 증언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왜 하필이면 새벽 3시일까요? 그것은 바로 미술품은 고가이기 때문에 재산은익이 필요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셋째 그의 딸에 대한 홍대 입시 청탁 비리입니다 홍대 미대 교수였던 김승현 교수는 박형준의 처 조연 씨가 그의 딸과 함께 찾아와 꼭 합격시켜달라는 청탁을 했다는 기자회견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나 결국 조연에 따른 입시 청탁에도 불구하고 홍대 입학시험에 떨어집니다 우선 필기시험을 통과하지 못했으며 둘째 해의 거주자 자격에 제외국민특별전형에 필요한 사료를 제대로 구비하지 못했고 또한 실력이 형편없는 탓에 실기점수를 좋게 받지 못한 것입니다 더욱이 박형준의 딸의 개명 사실을 알고 있는 기자가 개명전 이름으로 홍대 가서 확인해보자 했을 때는 딸의 기억이 흔들리고 있다는 변명을 했습니다 넷째 청와대 재직 당시에 국정원 사찰 지시 의혹입니다 박형준은 이명박 정부 시절 청와대 홍보비서관으로 재직 당시 4대강 반대운동을 펼쳤던 환경단체와 환경운동가를 탄압하며 종북단체와 종북인사로 분류하여 끊임없는 국정원 사찰을 지시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과거 유시민과 함께 진행했던 썰전에서 이와 관련된 이야기가 나오자 사실이라면 단두대라고 하겠다라는 발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의 국정원 사찰 지시 문건이 사실로 밝혀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이에 대해 단 한마디 사과조차 하지 않고 있으며 모르시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다섯째는 앞서 언급한 성출문 조작 5천만원 현금 매수입니다 자신의 당선을 위해 사려면 어떤 조작이라도 서슴치 않았던 박형준 후보입니다 아무리 엄청난 부동산 부패비리가 쏟아져 나와도 우연이라는 말과 모르시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박형준에게 투표하는 것은 전과의 14범 이명박에게 투표하는 것 같습니다 다시는 이런 자들이 발붙지 못하도록 부산시민의 저력을 보여줍시다 이상 서울의 수리 초심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박형준의 본인은